오늘 은혜받고 승리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로 7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로 7절입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온 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아멘 내게 주신 사람 영홍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내게 주신 것들이 참 너무나도 많죠 하나하나 오늘 잔송처럼 우리가 세어보는 그런 축복된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신 이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은혜입니다 내게 주신 즉 은혜로 주신 것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은혜는 카리스라고 하는데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기쁨 중에서도 최고의 기쁨은 당연히 구원의 기쁨이겠죠 더할 나위 없는 내 노력과 수고가 필요 없는 아무런 조건이 필요 없는 그러한 응답일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기쁨이 최고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은혜는 매력이라고 풀이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해보면 피스메이커 같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어떤 세상적인 잘난 매력이 아닌 그런 믿지 않는 사람이 보더라도 어떻게 호감이 가는 그러한 피스메이커 이 매력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은혜는 선물입니다 아무런 대가나 조건이 없습니다 에베스 2장 8절처럼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께 이와 같은 많은 것들을 선물로 받고 이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로 주신 이 하나님의 선물을 여러분이 나오는 것이 영생이었습니다 바로 영생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나는 부하리오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가 그리스된 사실을 믿는 자는 영원한 영적인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바로 영생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선물 속에는 영생의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영생의 내용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영생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의 본체 빌버스 2장 6절 7절 말씀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영차를 가지셨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는 겁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 이것이 바로 영생의 내용입니다 영생의 내용은 참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참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속성 바로 진리요 진실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진실하심을 말승과 언약을 통해 나타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직 말승과 언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그래서 영생은 바로 자유입니다 참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 절대성이 바로 영생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말씀이 육신이 될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에서 죄인을 위해서 대속의 죽으심을 허락받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영생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없으므로 하나님을 그저 헛된 우상으로 섬기며 또한 감사도 아니하고 영광을 돌리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호세야 6장 6절은 인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고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이 하나님을 섬길 때 섬기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일 수 있고 또한 하나님 앞에 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다라는 말은 지각한다 즉 알아서 깨닫는다 인식한다 인정한다 이런 뜻입니다 즉 배워서 아는 구체적인 지식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배우지 않고는 우리는 알 수 없고 알지 못하고는 믿음을 가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이 시간에 예수 글쓰 이름 받도록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영광을 이루는 사명입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보시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사명이죠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옵소서 바로 영광을 이루는 사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계속해서 깨닫고 누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최고의 행복이다 그래서 2사의 43장 7절도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창조되었고 지었고 만들어졌다 또한 온 우주를 지으신 것도 영광받기 위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최고의 행복을 다 누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은 무엇인가 요한복음 17장에서도 보시면 내 자신이 영화롭게 되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1절에서도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0편 8편 5절에 보면 우리를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여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은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광을 가지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쓰임받을 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영화롭게 되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면 두 번째는 내게 주신 일을 이루어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인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 많은 열매를 맺듯이 참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시며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바로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고 그 이름을 간직하도록 충성을 다하신 것입니다 또한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 정말 십자가 최고의 순종을 다하셨습니다 왜 순종하셔야 됩니까? 순종이 없이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과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 6장 40절은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그런 응답을 다 누리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광을 돌립니까 영혼구원의 헌신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구원의 은혜 구원의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이걸로 끝난 게 아니시죠 사명자로 불렀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영혼구원의 헌신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이 모든 자격 조건을 다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전달함으로 영광을 돌리는 이 시대에 최고의 영광된 그런 제자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행복한 전도자입니다 요한복음 17장 7절에 보면 내게 주신 것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바로 은혜로 주신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많은 것들을 주시지만 이걸 그룹으로 나눠보면 여기서 핵심을 우리가 간추려 보면 내게 주신 사람들입니다 은혜로 주신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만남의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이 만남의 축복을 하나하나 다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 또 24절에 보면 또한 영생 주식으로 작정된 자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자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이런 만남을 우리가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맡겨주신 사람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이 분명히 맡겨주셨기 때문에 이 맡긴 자 만남의 축복을 갖고 누리는 자들 이들에게 어떻게 하는지 그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 변화되고 있는지 치유되고 있는지 지금도 면밀하게 살피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영혼구원보다 귀한 것은 없는 것이죠 그 증거로 창조 역사 또한 인간 창조가 최고의 응답입니다 이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영혼이 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신 겁니다 그 증거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이 좋았다라 이렇게 감탄하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십니다 오늘도 이러한 행복한 만남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는 내게 주신 말씀들이 있는 겁니다 은혜로 주신 말씀들이 있다는 거죠 바로 응답의 축복입니다 영혼 17장 8절은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고 그 말씀을 통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고 우리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응답을 누릴 수밖에 없는 그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 예수님께서도 오늘 말씀해 보시면 사람들에게 자신의 말이 아닌 본인이 이런 여러 가지 모든 상황 상황에 맞게 말씀하시지만 자신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단하냐 복음 메시지 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겠죠 세상 지식 온갖 미사 억울을 통해서는 사람을 살릴 수 없는 겁니다 사람의 말로는 사람의 말인데 사람의 말로는 사람의 근본을 치유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것 너에게 주노니 일어나 걸어라 은과 금이 아닌 말씀을 주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을 없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바로 승리의 축복입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도 그들을 위하여 비옵는 그들을 위해서 강구하는 그런 응답 누리시길 바랍니다 15절은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이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입니다 우리가 중보로 기도를 하고 오늘 이렇게 집중으로 기도할 때 기도의 모든 대상 모든 환경들이 보존되어지는 그런 응답들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혼의 생명과 보존을 위해서 간절한 기도 정말 흑암을 꺾는 기도 정복에 기도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는 상대의 허물을 가지고 장점을 찾아내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눈에 허물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 허물을 통해서 그 사람의 장점을 찾아내게 되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상대를 내 가슴에 간직하는 포용력이 있고 기도는 영혼을 새롭게 살리는 권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맡겨주신 영혼을 향한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요사히 계속 언약으로 붙잡고 있는 남은 자의 기도 술래자의 기도, 정복자의 기도 다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 이름 받도록 추간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아버지 이름에는 만민을 다 드리는 권세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이름에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있습니다 이 만민을 다 드리는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내게 주신 사람 영혼구원을 위해서 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강당과 원리스 응답을 누리며 237의 빛을 바라는 이 시대의 절대 제자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 이름 받도록 축복합니다